안녕하십니까 대성마이맥 대성마이맥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사 종결자 권용기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 문제지 중에서 세계사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답률 빅10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번 문제 아케멘스 왕조 페르시아 문제였습니다 75% 와 굉장하네요 18번 문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원래 4페이지가 많이 틀려요 16, 17, 18, 19, 20은 중에 한 두세 문제는 꼭 빅5 안에 들죠 18, 17, 16 해가지고 역시 4페이지 문제가 역시 또 압도적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답률은 높지는 않나 보니까요 결국 6번, 18번, 14번, 17번 정도까지가 꽤 어려웠던 문제 같은데요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궁금하네요 궁금하지 않아? 봤으니까 1번, 파라오, 이집트죠 자, 사자의 설을 제작했다 딩동댕동 길가메시, 서사시, 메소포타미아죠 파르테노 신전, 아테네 하라파 하면, 모헨조더라 하라파 인더스죠 각골문자, 중국, 상의 문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태종 때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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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목민족은 고유의 제도 한인은 중국의 제도 북명관, 남명관 이런 단어에서 거란 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병제를 실시했다라는 거 수당과 관련된 거죠 사서대전, 영락대전 사서대전, 오경대전 성리대전 명영락대전 연후 16조, 딩동댕동 아구타는 금나라죠 만안병용은 청이 되겠습니다 3번 밑줄 친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은 아테네가 동맹의 의무를 엄청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 델러스 동맹이죠 그래서 이제 돈 뜯어가지고 아테네가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일부 도시국가들이 뭐야 이게? 해가지고 이제 덤볐다 이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스파르타죠 라틴 품디움이 확산되었다 이거는 이제 포니 전쟁 이후의 로마의 모습이죠 아테네가 해상 제국으로 발전한 것은 그렇죠 델러스 동맹의 결과물이죠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를 묻는 거니까 해당되지 않죠 스파르타 이게 정답이죠 페이스트라토스가 참조정을 수립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 이거 이전에 솔참도 페페페리지로 펠로폰네소스 전쟁 묻는 건데 지금 참조정이 나온 거죠 한참 앞이에요 클레지테네스도 역시 도편추방제 페르시아 전쟁 전에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 전쟁 전에 있었던 것이죠 예 자 4번 다음 칭령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네오삼세 불멸의 신을 형상화 하는 것은 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거다 성화를 그리는 건 신성모독의 나라 하여서 성상파괴령과 관련된 일이죠 또는 성상순배금지령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의 대립 물론 아직 서로 파문해서 분화되기 전이지만은 바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의 대립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거죠 동서교회 대립을 격화시켰다 아비뇽 유수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군 전쟁 끝나고 나서 14세기 때 있었던 필리프 4세와 보니파키우스 8세 간의 성직자 과세 문제 충돌이 이렇게 된 거죠 보눈스 협약은 십자군 전쟁 중에 있었던 것인데 바로 카의 보혜 카노사의 굴욕의 후속타라 할 수가 있죠 성직자 인명권 문제가 해결되었죠 트리엔트 공의에는 16세기 종교개혁에 대한 반발이죠 클리닛 수도원의 교회개혁을 촉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의 세속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카노사의 굴욕 전에 일이 되겠습니다 5번 여기까지 보면 무난하게 첫 페이지 그냥 신네 세계사 뭐 이러면서 문제 풀었겠죠 5번 밑줄친 반란이 일어난 왕조 양귀비 안녹산 뭐 이런 단어들에서 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이 막 나와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거 그렇습니다 다 당인데 청명상화도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북송 때죠 북송 때 장택단이 그린 것입니다 정답은 2번 이제 한 페이지 넘기면서 이제 한 페이지 넘겨야죠 6번 이게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저번에 어저께죠 어저께 이제 수능 봤거든요 어저께 수능 봤고 이제 그 이제 기다려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3시 30분부터 사회탐구를 보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막 떨려요 무슨 문제가 나올까 내가 안 가르친 게 나오면 어떡하지 아 씨빵 뭐 이제 되게 불안해요 혹시나 내가 나도 모르는 내가 잘못된 개념을 가르쳤는데 그 잘못된 개념이 나오면 어떡하지 뭐 5만 가지 생산을 다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8시 반까지 합니다 오후 8시 반까지 왜냐하면 8시 반쯤 돼야지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사회탐구 시험지 가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애들은 이미 나오기 시작하죠 5시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막 첫 글이 올라와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 글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시험지 회수 저는 시험지 회수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갖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랬더니 손님이 다 회수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성마임 회수해서 아 좀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안 돼요 손님 구속되려고 작정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회수하는구나 시험지를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알았는데 기억력이 좋은 학생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무슨 질문을 했냐면 6번 문제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를 포위하고 라고 하는 게 힌트였다 그대로 읽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해 준 거죠 오 나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리디아 멸망했다는 거니까 아케메네스 그 학생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맞췄어요 다행이죠 다행이죠 진짜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이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걸 개념 때는 정말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리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ppt로 보여주면서 자세히 얘기해 줬는데 문풀에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참 안타까워요 개념에서 보면은 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문풀에서 저를 처음 접하나 아니 근데 문풀에서도 원래 좀 강조 좀 했어야 되는데 아 굳이 뭐 해야 돼 뭐 했는데 그런 아니란 마음이 아니란 마음이 이런 비극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물론 개념을 계속 공부했던 학생들 그쵸 개념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문풀에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을 수 없거든요 조절한 내용들은 개념에 다 있으니까 개념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리디아, 메디아, 신 바빌로니아, 이집트 4개국으로 분열된 이후에 이걸 통합한 게 아케멘트 왕조 페르시아죠 거기다가 ppt까지 보여줬어요 ppt까지 ppt까지 보여줬습니다 아 이거 문풀 때 보여줬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난이도 확 떡락시킬 수 있는 찬스였는데 아 아쉽습니다 보이시죠? 메디아, 리디아, 신 바빌로니아, 이집트 메디아가 여기 아케멘트 왕조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온 거죠 여기 시험 문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멸망 멸망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키루스 2세가 되고 유명한 키루스 원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정복한 날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찍어도 기왕이면 이런 거 찍는 게 좋아요 왜? 이집트 정복한 날이 너무 많아 그야말로 아케멘트 왕조 페르시아 있지 알렉산드로 있지 로마 제국이 있지 정통 칼리푸드 있지 존나 많아 죄송합니다 엄청 많거든요 그야말로요 그래서 확률이 이게 높아요 찍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 실력이에요 보면은요 암으로 인이 세워진 거는 바빌로니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한무라비 대왕과 관련이 있고요 신 바빌로니아 망한 거는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유대국이에요 유대국 아까 그 도표상에 있어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정했다는 건 우마이아 왕조죠 카르타고 등의 식민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은 페니키아가 되겠습니다 올해 가장 어려웠던 문제 6번 문제 살펴봤습니다 예! 자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쭉쭉 나가죠 두 페이지에서 어려운 문제가 없네요 2페이지에서는요 가제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제국의 수도로 삼았다 그리고 밀레트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힌트에서 오스만 제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르티아는 누구한테 망했냐면 사산조한테 망하죠 아이바크의 왕조개창 데일리수탄 왕조죠 그 다음에 이분 신하의 의학 전범 편 이게 이제 함정인데 근데 정확하게 4번 있으니까 이분 신하는 이슬람의 유명한 의사인데 십자군 전쟁 전에 있었던 유명한 의사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연구가이기도 해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서양의 의학과 스콜라 철학에 적지 않은? 아니 그냥 소소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음에 4번 슈탄 아흐메드 사우 이게 정답이죠 투루와 푸아디전트는 우마야 왕조와 프랑크 왕국과의 충돌이죠 당시 프랑크 왕국은 아직은 메로베우스 왕조죠 궁제 칼로스 마르텔의 활약이 있었죠 8번 밑줄 친 동맹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리베크, 함부르크 이런 용어들에서 그렇습니다 바로 발트의 부캐와 관련된 안자동맹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영국은 17세기죠 17세기 이후고 한자동맹은 이제 뭐 13, 14세기와 관련된 그것이죠 특히 14세기 때 이제 번성했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영래프 등이고요 정답 2번이고요 정크선 나오면 그렇습니다 중국이죠 뭔가 쓰레기배 같아요 느낌이에요 자 다음에 고아 물라카의 무역 거점을 마련한 것은 포르투갈입니다 물론 물라카는 이제 그 뒤로 17세기 때 네덜란드가 섭취하고 물라카라고 하는 동네 그리고 이제 19세기 때는 영국이 이제 섭취를 하는 그런 지역이지만은 고아까지 있으니까 포르투갈이죠 바타비아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교육한 것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9번 문제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예수의 성교사 뭐 천주 시리 그것보다 얼굴까지 뭐 마테오 리치죠 쉽습니다 어제 그 수능날 Q&A 보니까 이제 우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기쁨에 겨워서 막 하는 애들도 있죠 항상 첫날은 보통 이제 잘 본 애들이 많이 올리죠 그 하나 틀렸다 이러면서 하나 틀렸다 그래서 아 위로해줘 이제 너 6번 문제 틀렸냐 그랬더니 아니요 선생님 이 문제 틀렸더라고 아니요 이걸 틀려 뭐로 착각해 아담샐로 착각했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담샐리 없어 아 이놈 아주 그냥 자 우선 청공괴물은 명나라 실학자인 이름을 알 필요 없는 송홍성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고년만구 정도 이게 정답이죠 3번의 난 진압에 공을 세웠다 뭐 그냥 그런 사람 있나 보죠 강의제 때다 라는 게 포인트고요 수시력은 원나라 쿠빌라이칸의 명으로 곽수경이 지은 거죠 수원시청 수시력 원나라 시헌역 청나라 아담샐를 영락대전 편찬 사업에 참여했다 그런 사람이 있나 보죠 영락제 때 있었던 15세기잖아요 15세기고 이분은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명말에 활동했던 인물이죠 자 10번 가 제국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티모르의 후손이고 데일리스탄 왕주를 멸망시켰다 아그라 뭐 이런 많은 힌트들에서 무굴 제국의 바보루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굴 제국 찾아봐 샤큰탈라 굽타 자이나교의 출현 뭐 그냥 먼 옛날이죠 기원전 우르두어가 사용되어 이게 정답이죠 쿠투브 미나르가 건립되었다 데일리스탄의 아이바크죠 우파니샤드 철학의 등장 아주 아주 먼 옛날이죠 이거는요 이거보다 더 자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는거 잘못됐네요 뭐 여간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가나 군주에 대한 설명으로 맞춰봐 뭐 그런 문제 같아요 우선 가를 보면은 서구화 정책을 추진했다 네덜란드에 가서 선박 제조 기술을 배우고 스웨덴과의 북방전쟁 발트의 진출 뭐 이런 단어에서 표트르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만들었던 표트르 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네르츠스크 조약을 체결했죠 강의제와 함께 다음에 국가제일의 공복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는 이게 이제 출레지인이죠 프리들이 2세입니다 그리고 개몽사상가였던 볼테르랑 친했고 볼테르랑 친한 것만이 아니라 볼테르보고 지내라고 상수지 궁전에다가 볼테르한테 방까지 말하다 또 하숙집 주인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가 상수지 궁전은 프리드리죠 가 반 마키에벨리는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이게 정답 나왔으면 저 여태 부르셨을지 가르치지도 않은 게 나왔어요 유일하게 수분한 뭐냐 수많은 선지 다 안 가신 거 아니에요? 떨렸습니다 다행입니다 내년에 더 잘 꼼꼼하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드리 2세요 가는 나와 함께 폴란드를 분할했다 프리드리 2세와 예카테린의 여제와 관련된 거죠 18세기 때 일이죠 그 다음에 정답이 되게 쉬웠죠 그 다음에 상트 페테르부르코 펴트로와 관련된 이야기죠 12번 가시기에 있었던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18세기 후반이에요 그리고 영국에서 인가받은 특허수 산업혁명기 때 막 지금 엄청난 발명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과 관련된 걸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에디슨 19세기 때 유명한 발명왕이죠 풀턴 역시 19세기 때 다윈 역시 19세기죠 이민홍자 1838년 역시 19세기와 관련된 이야기죠 와트의 증기기간 개량 예고 연도까지 외우잖아요 여러분 1716년에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 그리고 세 개나 되는데 그거 에덴 스미스의 국부론 국부론 그리고 와트의 증기기간 개량 이 바로 1716년 바로 세트로 터졌다 중요한 사건이죠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이게 포인트죠 콜롬비아 등을 해방시켰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에스파냐에 대항한 독립운동가 볼리바르죠 결국은요 자 그럼 이제 볼리바르 찾자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답은 일본이죠 이야 파이널 모의고사 이게 그냥 정답이었는데 어 그대로 나왔습니다 내 걸 벗겼나 그렇지 않죠 쿠바의 독립을 달성했다 몰라도 돼요 그 저기 호세 마르티라고 하는 분인데 정확히 보면 이분은 쿠바 독립 1898년 미국과 에스파냐 전쟁으로 쿠바가 독립해요 물론 이제 그 곧장 미국의 보호국이 되지만은요 그 전에 죽지만은 쿠바에 가면은 그 동상이 있습니다 음 카스트로는 이제 쿠바 독립이 아니라 쿠바 혁명 쿠바 혁명을 한 사람이고요 아이티 공화국을 수립했다 몰라도 되는데 아이티 공화국과 관련된 인물이 이제 투생 루베르 트리죠 이 사람이 이제 수립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독립 영웅이고 이 사람도요 아도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메네리크 2세 아르헨티나 독립운동을 주도한 것은 산 마르틴이죠 예 다음 14번 많이 틀렸던 문제 빅 파이브 안에 드는 문제입니다 가나 문서 그렇죠 이런 거 나오면 많이 틀 수밖에 없는데요 프랑스 혁명사 순서 문제입니다 자 봉건제 폐지가 있는데 유상 폐지 뭐 무상 폐지 보다는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다 유상 폐지예요 지금 보면은요 봉건제 유상 폐지와 관련된 거 그렇죠 국민의회 때 있었던 바로 봉건제 폐지 선언이에요 봉건제 폐지 선언이고 삼국 태바 봉인 순서란 말이에요 3부회, 국민의회 결성, 테니스코트, 바스티우 감옥 습적 사건, 봉건제 폐지 선언, 인권선언 순서가 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만들어져요 입헌구조제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헌법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입법 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두 번째 제시문을 보면은 로베스 피에르라고 하는 힌트가 있고 열흘 전 왕정이 폐지됐다라고 하는 힌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눈을 보면은 봐요 공화국을 세워서 부자 관리 이익을 좀 이런 사입의 애국자가 있고 그리고 나 같은 로베스 피에르 같은 진짜 애국자들 공화국을 건설하려고 애쓰는 아직 공화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국민 공회 전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나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자 채용 동맹 국민 공회 자코벵 주도로 루이 16세 처형 대프랑스 동맹의 결성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럼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입법 우회 시기 찾는 거예요 문제 진짜 좋았어요 문제 좋았습니다 이거 이게 빅 파이브 안에 들만한 문제죠 결국 입지 전쟁 남왕 찾게요 여러분들한테요 이게 여기잖아요 이게 바로 왕권 정지 왕권 정지잖아요 왕국 습격과 왕권 정지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우회 지롱도의 탄생과 지롱도의 주도 혁명 전쟁의 발발 나마르세이지와 의용군 결성 이게 정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약자가 빛나는 아 문제였어요 바스티어 함라 이거죠 봉건제들이 바로 앞이죠 앞이에요 아니죠 입법 우회 소집 이게 정답이 되었고 루이 16세 채용은 여기잖아요 나 뒤고요 공안위원회도 그렇죠 나 뒤죠 테니스 코트에 서야 이거 아닙니까 봉건제 페이지서는 앞에 있다 완벽해 찬양하라 맞춘 학생들은 항상 북쪽을 향해서 항상 저래야 돼 내 북쪽 서울에 있으니까 내가 서울에 있으니까 종로구에 사니까 북쪽이잖아 다음에 15번 밑줄친 정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제 애도가 아니라 도쿄야 5년이 된대 뭐 이런 단어에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메이지 신정부의 개혁 찾기이죠 자 위로 올리겠습니다 징병제 띵동댕동 감암무역은 물어 마치 맛보죠 이와쿠라서 일단 딩동댕 상킹 고타이 애도와 관련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 예 가나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많이 틀렸던 빅파이브 빅파이브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로 많이 틀렸습니다 35%의 오답률을 자랑하네요 의외로 많이 틀리지 않은 이유는 익숙한 형태죠 사실은요 그동안 수농이나 또 육목구모에서 많이 선보였던 문제가 1860년대의 바로 유럽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푸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푸오베가 떠올라야 돼요 푸오베가 떠올라야 되고 바로 이때에 이탈리아 왕국이 베네체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푸푸 전쟁 기간에 이탈리아 왕국이 교황령을 또 드셨다 이거 이거 딱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1861년 이탈리아 왕국 전에 있었던 유명한 전쟁이 크림 전쟁과 샤오 전쟁 그리고 이 이후에 있었던 게 같은 시기 때 있었던 게 또 그겁니까 남북 전쟁 아니겠습니까 남북 전쟁에 관련된 게 게티스버그 전투죠 그래서 크림 사계라고 하는 순서도 기억하라 그래서 크림 전쟁 샤오 전쟁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도 외워야 되는 게 1861년이에요 1861년 같은 경우에는 동시기 때 너무 중력이 많이 터지니까 러시아의 농로 해방명 이탈리아 왕국 선포 이해부터 이탈리아 왕국이죠 언제까지 2차 세계대전 중에 망하는 거거든요 쭉 가요 그 다음에 미국 남북 전쟁 그리고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요 뭐가 나온 것이냐면 이게 나온 거죠 푸오 전쟁이 나왔고요 푸오 전쟁 전에 남북 전쟁은 끝나요 자 그리고 어디 있어 푸오 전쟁 여기 있다 푸오 전쟁 이 사이에 있는 게 뭐냐 푸오 배 이탈리아 왕국의 푸오 배 북독일 연방 이런 거 두 개 정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는요 자 그럼 볼까요 1번 크림 전쟁에 참전하는 러시아 병사 그렇죠 푸오 배 전이죠 푸오 배 전이에요 크림 사계는요 노예 해방령에 서명하는 미국 대통령은 게띠즈버그 전투 전이에요 게띠즈버그 전입니다 역시 푸오 배 전이죠 가 전이에요 다음에 공물법 폐지가 좀 어려운 게 나왔는데 이거는 7월 혁명과 2월 혁명 프랑스 7월 혁명과 2월 혁명 사이에 나오는 일이죠 그리고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 팀직에 참석한다 루이 나폴레옹의 대통령은 1848년 2월 혁명 이후잖아 2월 혁명 이후고 이때는 뭐예요 루이 나폴레옹은 그죠 나폴레옹 3세 이때 제2재정 때예요 제2재정 때고 이거로 몰락하는 거죠 이거로 몰락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왕국은 1861년부터 쭉 ING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왕국이 베네치아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 거죠 어려운 문제였지만은 워낙 이제 익숙한 주제여서 오답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7번 문제인데요 이게 오답률 빅5 안에 듭니다 이게 좀 약간 의외입니다 왜? 순원 나왔으면 1차 국공합작이에요 순원과 관련된 게 뭐밖에 없어요 신해역명 중한민국 수립 그리고 5.4운동 이후에 중국 국민당 창당 그리고 1차 국공합작 하고 죽잖아 왜 많이 틀린 거야 이해가 안 가요 5.4운동 이후에 중국 국민당 1차 국공합작 그러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왜 많이 틀렸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왜 많이 틀렸을까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갑니다 그러다 밤 군벌까지 있는데 그럼 국민혁명 1928년에 완성되었던 게 국민혁명군의 북벌 완성인데 2차 국공합작으로 착각했나? 이해가 안 갑니다 오답률 빅 파이브 안에 들었지만 햇살 없습니다 18번 예 이거 빅 파이브 안에 틀립니다 두 번째로 많이 틀렸습니다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입니다 폴란드 폴란드라는 나왔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 중에서 폴란드가 나오면 2차 세계대전이에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독립을 했으니까요 독일 공군의 기습 공격 그래서 2차 대전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 너무나 유명한 폴란드 파리 똥 독소 대진미 쓰리카 로얄 항복 항복 순서대로 날고 그리고 폴란드 파리 똥 독소 독소는 여기서 독소 불가침 조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독소 불가침 조약은 폴란드 침공 직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폴란드 침공을 누구랑 누구랑 같이 나란히 하냐면 서쪽에서는 폴란드가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물밀듯이 내려와서 폴란드를 자기들끼도 반땅하게 되는 게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중에 독소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명한 게 스탈링그다 전투인 거고요 폴란드 파리 똥 독소 대진미 쓰리카 로얄인데 약제는 없지만 이거 되게 중요하죠 브랜튼 우주 회의 달라를 기축 통화로 단독 문제로 이미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었던 거죠 도스완과 영안은 베르사일 체제랑 관련이 있죠 에스파냐 내전은 그렇죠 2차 대전 전에 히틀러의 대도와 관련된 게 총총리그, 총총라인 3다수 에스파냐 내전이죠 상고방공협정 역시 상고방공협정 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역시 2차 대전 발발 전이죠 독소 불가심 조약 역시 2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19번 별로 안 틀렸네 칸유에이 못 끝났네요 더위동 볼 필요도 없네요 병파업자가 운동이죠 천조전모, 태평천고, 부청멸양의아단, 난징조약, 아편전쟁, 청일전쟁 발발의 빌미를 제공했다 동학, 세계사회 한국사가 이거 저 20년 만에 처음 세계사회 이런 한국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경향이 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태우 등 보수파의 반대로 실패했다가 정답이 되었던 거죠 20번 쉬웠네요 빅5 안에 안 드네요 빅10 안에 드네요 밑줄 친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 오른 것은 아 이게 진짜 어렵게도 나올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 류 샤우치라고 하는 단어가 포인트죠 류 샤우치와 덩샤우핑을 몰아냈다 류 샤우치가 나오면 여러분한테 문화 대혁명을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렵게 만들려면은 이 기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묻는 게 아니라 이 기간에 세계사에서 있었던 일을 물으면 대단히 좋았죠 그게 바로 유닉솔드 8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유엔 가입, 닉슨과 마오의 만남, 그리고 솔트 전략무기 제한협정, 그지? 다음에 파리 평화협정 이런 게 나오면 되게 좋았죠 좋았는데 그냥 문화 대혁명과 관련된 거 그냥 찾는 거여서 대단히 쉬웠습니다 정답은 이래서 기업과 디귿이 되었죠 순서 대학점 운동, 문화 대혁명, 그리고 끝나고 나서 덩샤우핑의 개방 미국과의 수교, 인민공사 해체, 선전특구, 태남문사건 덩샤우핑 집권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정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종강! 2019년 모든 강의가 이렇게 해서 종강이 되었습니다 종강입니다 드디어 저 이제 이거 빨리 끝내고 저 종강 파티하고 싶어서 수능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종강 파티는 이제 곧 저는 경복궁 쪽으로 가서 저희 지인들과 함께 소고기를 먹기로 했습니다 나는! 저는 소고기를 먹을 자격이 됩니다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원래 그 수능 이틀 전에 화요일날 대성에서 선생님들한테 수고했다고 소고기 파티를 열어줘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왜? Q&A! Q&A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실시간으로 달아주려고 여러분들의 또 불안함 그래갖고 안 먹었어요 한 잔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 뭐 먹었어요? 뭐만 먹었느냐 그동안 저 햄뱃게 못 먹었습니다 자 이제 소고기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가시고 안녕 새로운 학생들 새로운 학생들과 함께 세계사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에 또 새롭게 시작할 때 학생들 딴 과목 가지마 했던 거예요 다른 거는 바꿔도 되거든? 바꿔도 돼 뭐 굳이 과목은 얘기 안 할게 근데 쌍사 역사는 그냥 했던 거 그냥 쭉 가는 거야 좋아 알잖아 너희들 배신이 없잖아 배신이 없잖아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여러분 두 번 세 번 하는 건 쉽지 않아 너희들한테 여러분 재수를 권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하게 되었을 때 사회탐구는 세계사 동사는 버리지 말아 봐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 아 선생도 갈아타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강의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능 대박